이 땅이 좌체만 군민, 아니 전세계의 이 신목수리로 외친 말이야, 대한민국. 이 땅이 좌체만 군민, 아니 전세계의 이 신목수리로 외친 말이야, 대한민국. 이 땅이 좌체만 군민국. 이 땅이 좌체만 군민국. 이 땅이 좌체만 군민국. 두려웠던 6월, 사천만군민이 들고나와요. 우리 모두는 열두 번째데 선수하며. 지금 물절로 감실되던 경기다. 이렇게 휘날려는 거리의 여행 극하에서 긴 상쾌화표. 감사합니다.